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할까? 소리를 지르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면 아이들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. 아이들은 더 민감해지고 방어적인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다. 그리 꼭 아이들은 본 것을 배우고 그대로 행동한다.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 이상한 성격이 될 수도 있다.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?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 방법 자제력을 잃게 된 상황을 파악하기.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. 처음부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. 우리는 때때로 현실을 피하고 싶어 한다. 하지만 우리 행동 결과가 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.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. 제일 처음 할 일은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던 그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. 이렇게 하면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예를 들어 회사에 서 하루 종일 너무 바빴던 날이나 남편과 싸운 뒤에 소리를 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를 알고 있으면 스스로를 더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.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도움될 것이다. 무엇보다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. 또 논쟁이 있었다면 성질이나 는 것도 당연하다. 따라서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. 이 사실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 데는 결코 늦지 않는다. 지금부터 시작해보자. 지나치게 높은 기대, 애주의하기 기대는 항상 우리를 속인다.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기대할 때 특히 더 그렇다. 예를 들어보자. 아들이 바닥에 유리잔을 던진다. 아이는 그냥 해보고 싶어서 던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.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행동하는 게 아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아마 아 이에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. 어린아이들은 무언의 규칙에 관해 아직 잘 모른다. 많은 경우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르쳐야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은 때때로 억압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한다.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.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자. 작은 것에 반응하기 전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야 한다. 더 평온하고 차분한 삶을 만들어야 한다. 지나치게 높은 기대가 있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없게 된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게 된다.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호흡하기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에 즉시 대응할 필요는 없다. 스스로 잠시 시간을 갖는 편이 더 낫다. 아이가 있는 방에서 잠시 나와 바깥 공기를 좀 쓴다. 호흡을 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. 감정이 우리를 압도하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. 자제력을 잃고 그냥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다. 스스로 시간을 좀 갖는다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 예를 들어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아이가 온 꼭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이지 금 이 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수도 있다.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나 이들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. 태도를 바꾸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.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.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괜히 아이 탓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.